잠시 후 잠시 후 아오.. 잠시 후 잠시 후 어 뭔가 소리가 돈다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그쪽으로 갈수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장. 감사합니다. 고스트헌터 윤시원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람. 지랄나노?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은 다은 다은아 다은아 윤다은 윤다은 대답해 야! EVP에서 잡혔던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 아니야? 음, 나 안 맞나? 자, 이거는 사적인 질문이지만 당신이 살살 생전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무엇이죠? 자, 당신이 원래 여기에서 살던 영가입니까? 자, 당신은 어떻게 죽게 되었죠? 자, 당신은 의자 쪽에 있습니까? 금고 쪽에 있습니까? 자, 당신은 의자에 몇 분이나 계시죠? 자, 당신은 의자에 몇 분이나 계시죠? 자, 당신은 의자에 있습니까? 금고에 있습니까? 하늘 위? 의자에 있습니까? 금고에 있습니까? 아니, 의자에 있습니까? 금고에 있습니까? 이거 뭐냐? 그럼 우리 또 뭐지? 당신이 저를 해칠 겁니까? 그럼 저를 죽이실 거예요? 죽을 거냐고요? 이 집은 어떻게 해? 무슨 일이 있었어? 여기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알려줘요 죽여 줄게 죽여줄게 기중심이야 이 집은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표시 표시글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당근? 친아버지 친아버지? 그 중에 하나인가? 그 중에 하나가? 이산아버지 그러게 아 이산이 어이 이번이 드레싱 나 여잠 신아버지야? 신아버지가 아니라? 신아버지가 감금 어 잠깐만 신어버지가 뭐냐면은 무당 자기를 처음 신내림 해주는 사람을 신엄마 신어빠라 그래 쏘리 맞아요 내가 말한게 맞아요 저 이 ㅆ먹으려면 새끼는 또 짝짓기 하고 자빠졌네 금고한번 보자고 금고 그래 금고한번 보자 이거 열일이라나 한번 열어볼게요 야 이거 수류탄 아니야? 뭐야 이거 미쳤나봐 의자 바퀴구나 여기 열쇠 있어야 되고 아니 이거 열쇠 있어야지 열리는거야 따로 열쇠가 없어 열쇠 좀 찾아볼까? 여기 근처에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 잘 찾아볼까? 여기 뭔가 태우는 데 같아 태우는 거 그치? 모르겠어요 뭔가 태웠어요 자 장비 좀 써보고 혹시 모르니까 스노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갑자기 싹 없어졌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아 해주세요 입을 자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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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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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어.. 지금 저쪽... 근거 주위에 있어 진짜로 잠깐만 내가 담배 줄까? 근거 주위에 뭔가 있어 지금 기다려봐 아니 어이.. 모르고 형아 잘 봐 아 지금 돌아다니잖아 여기로 가볼게 여기로 안녕하세요 거기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거기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담배 필요하세요? 담배 필요하세요? 저 계속 켰어 담배 필요하세요? 너 거기 근거 뒤에서 없는 척 하지마 자 뭐야 야 뭐야 근거 뒤에서 뒤에서 뭐야 저기 경직됐어 공 망쳤어 공 망쳤어 공 망쳤어 공 망쳤어 공 공 확실히 저기 있어 저기 저기 진짜로 담배 줘야되니? 안보인다고요? 안보인다고? 안보인다고? 그게 정상이야 보이면 병원가야돼 가볼게 귀신이 금고를 열어요 왜 안되지? 귀신이 금고를 열어요 왜 안되지 금고문은 안열려 이거는 귀신말도 좀 들어가야돼 그만 울려 저 금고문은 아니 내가 지금 파키스탄주인가 그 안쪽문도 못 열어줬는데 이거 금고문까지 열어봐야돼? 열으라고? 열으라고? 꼭 열어야돼? 청진기 가져온다 내가 옛날에 별명이 십덩검이였어 열으라고? 고스트 박사 한번 할게 아 무슨 내가 무슨 모세야? 다 갈라놔야돼? 새시대를 열어야 돼 고스트 박사 맞다고? 맞어? 너무하네 대답할거야 좋아 소리 발소리였어 방금 걸어다닌다 좌측 여기 찜탱인데 안녕하세요 이젠 안녕하세요 직원 전 윤시현입니다 자 당신은 누굽니까 근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근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근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근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듀는etted 워Rock 벼도 나네요 벼도 나네요 벼도 나네요 이걸 생각해 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März 쏘오오오오오오오오 오늘 걷어서 이 금고 안에 당신과 연관된 무언가가 들어있습니까? 연관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방울 소리 뭐야? 방울 소리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명만 얘기하자 라디오가 너무 잡히는데 돈? 금전? 돈?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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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쪽이 있으니까 녹음 한 번 켜고 가볼게 안녕하세요 깜짝 놀랬잖아 이 의자 새끼야 왜 여기까지 나도 하라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룩을 무시하는 소리야 오룩을 무시하는 소리야 이상한 소리야 잠시만 잡혔다 열어봐는 확실해 뭐뭐를 열어봐 공연 먹었나? 공연 먹었나? 공연 먹었나? 공연 먹었나? 공연 여자 너가 공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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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근거 쪽으로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지금 근거 쪽에는 뭐가 있는데 전세계정 한번 해볼게요 아니 어렵다니까 이게 이게 말을 못 알아먹겠어 아 진짜 찐찌붕하네 더 가까이 가볼게 아 너무 강해 여유의 부분인가? 아 근데 나 오른쪽 어깨가 너무 날개 쪽지가 너무 아픈데 봐봐 이게 전세계정이 운다 가까이 가면 지금 0이지 가까이 가볼게 이게 그래도 근접이니까 어디에 근처에 있는거야 어 어디갔지? 근거 쪽에도 안나는거 같아 아 진짜 이거 미스테리네 모션 디텍터가 필요하겠는데 어? 여기는 모션 디텍터가 필요하겠다 아 진짜 레전드라니까 오늘 아 저 근거 내가 시간만 있었어도 근데 근거는 어떻게 열어요? 저거 근거 열면 나 잡혀가나? 아 맞다 개인 땅이니까 손 대면 가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제가 제 땅인줄 알았어요 가끔씩 사람이라는게 여기 안착을 하면 다 지건줄 알고 실수를 한다니까 뭔가 여기 왜 흘리는거야? 깜짝 놀랬잖아 뭐야 나 언제부터 쳐다보고 있었던데 여기 지뢰찾기 다니고 아 울고 울린 방향 쪽이 있었구나 야 전작이 좀 움직인다 아니 근거는 나 여러번 만나보긴 했는데 근거 아 저거 진짜 저주받은 근거에요 저금 저금융가 저주받은 근거 마지막이다 전자기장이 전자기장이 우니까 궁극적으로 당신이 저한테 하실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자 1분정도 녹음했고 이번엔 근거 앞쪽에서 한 번 더 녹음을 해볼게요 지금 되게 많은 것 같아 이쪽이랑 이쪽이랑 여기 돌아다니는 거랑 제 뒤에랑 아 나 오른쪽 날개축제가 왜 나갔지? 완전히 나가버렸는데? 아 너무 아프네 자 D49 50 근거쪽 안녕하세요 당신이 나한테 하고싶은 말이 뭡니까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은하처럼 기분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good day 아이씨 잠깐만 녹음 끝 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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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하라 아 근거쪽에는 녹음을 못했네 아 저 근거 되게 확실히 10년생이 가장 많이 일어났어요 근거에 그리고 내가 오른쪽 어깨가 나갔고 어 날개축지가 나갔어 지금 졸래 아파 돌아벌 것 같아 어 진짜 너무 아파 오우 씨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잠긴 줄 알았네 일단 윤태 했고 EVP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고 두개 두개 하아 두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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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장이 무니까 하아 전자기장이 하아 전자기장이 무니까 하아 전자기장이 무니까 하아 하아 accountable officials 韓国 Bishop конечно 문 dem 이쪽에 허무수진 안 잡히는 것 봐 아 눈이 좋았어 아 눈이 좋았어 아 아 50번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아 여러분도 오늘 하루 그날처럼 기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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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는데 내가 퇴근하느라고 끊어버렸네 아 아 아 진짜 놀라운 세상이 아 개웃기네 진짜 하루하루가 시트콤인데 돌아가버리겠네 살려주세요 한 것 같다 아니 근데 진짜 소름끼치는 단어가 녹음이 됐어 감금 신아빠 뭐 친아빠? 뭐 여러가지 고스트박스에서 이런 단어가 잡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예 아 아 아 아 엮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